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해독의 개념과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독이란 무엇일까요 해독은 왜 필요하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해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을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사망자 4명 중에 1명을 차지할 정도로 암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간,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생활습관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톡스와 자연치유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본 뒤에 영어 통역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를 통과해서 유전자에 닿으면 유전자는 손상을 입어 불현된 일을 일으킨다 유전자가 손상되면 P53 단백질은 DNA와 결합해서 세포가 분열하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엔 여러 단백질들이 공동으로 손상된 유전자를 수리한다 모두들 DNA의 손상 부분을 찾아낸다 그 중 일부는 발판을 만들어 다른 단백질을 돕는다 더 일부는 손상된 부분을 풀어헤치고 잘라낸다 DNA를 수리하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는 10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동원된다 P53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막아서 시간을 보는 동안 재난복구팀 단백질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60조개 내지 9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말은 세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세포 속의 유전자 중에 어떤 부위가 손상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의 유전자가 고장났을 때 스스로 수리하고 치료하는 자연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이나 해로운 물질이 세포를 공격하면 유전자가 손상되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 때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수리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P53 유전자는 수십 종류의 수리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유전자를 순찰하면서 어떤 부위가 손상을 입었는지 살펴보는 순찰 단백질이 작동을 합니다 순찰 단백질이 유전자의 손상된 부분을 찾아내면 반짝반짝하면서 어딘가 어디가 손상되었는지 수리 본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고 정리정돈을 하는 수리 단백질이 파견됩니다 유전자는 두 가닥이 한 쌍이 되어 비비 꼬여있는 실타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정돈 단백질은 수리하기 좋도록 손상된 부분의 유전자 실타래를 풀어주고 그 다음 수리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고 커팅 단백질이 출동해서 손상된 유전자의 부위를 싹둑 절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짜깁기 수리 단백질이 달려와 손상되었던 유전자의 부위를 짜깁기 하듯이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면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세포는 하루에도 5천여 개 이상의 세포들이 독소들의 공격을 받아 유전자가 손상되어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연치유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그때그때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연치유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폭탄 중에 전파를 방해하는 EMP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EMP 폭탄이 터지면 모든 전자기기의 전파가 교란되어 전화, TV 등 모든 전파를 통한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세포의 수리 단백질들은 서로 신경전달 물질들을 활용해서 소통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독소들이 수리 단백질 간의 소통을 방해하면 수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독소들이 치유 시스템들의 소통을 방해하면서 질병을 발생시킬까요 동양의학의 한 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가지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한 가지 독소 안에 독소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의 양방에서는 무엇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고 볼까요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존스 홉킨 의과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 독소 때문이다 결국 양한방 모두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독소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병의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독소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면 치료법은 그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해독이야말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톡스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정도의 방법으로 해독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을 3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저는 디톡스야말로 최고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디톡스는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병의 근원인 독소가 몸에 많이 축적되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 내 몸이 디톡스를 해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번 학기에 디톡스의 방법을 잘 배워서 자기 몸에 적용하고 큰 도움이 될 수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내 독소가 축적이 되면 첫째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감정은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마음이 들뜨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신경질이 납니다 이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되면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중간에서 적당히 조절해주는 작용을 해주면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으면서 평안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정의 항상성이 유지되면서 항상 일정하게 너무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으면서 평온하게 조절이 잘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정의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소가 두뇌에만이 축적이 되면 만성, 두통, 불면증, 건망증, 학습능력 저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독소가 눈에 많이 축적이 되면 충혈, 가려움증,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독소가 귀에 많이 축적이 되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귀가 아픈 통증, 또 귀에 염증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독소가 코에 많이 축적이 되면 코가 막히고, 비염이 생기고,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독소가 심장에 많이 축적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르막길을 오를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또 달리기를 할 때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관상 동맥 경화증,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독소가 피부에 많이 축적이 되면 여드름, 피부 트러블, 탈모, 아토피, 알러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로 독소가 위장에 많이 축적이 되면 소화불량, 매스꺼움, 구토, 속쓰림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홉째로 이 독소가 장에 많이 축적이 되면 설사와 변비, 속이 더부룩함, 또 가스가 차는 증상 영양실조 및 저체중증이 나타납니다 열 번째로 독소가 폐에 많이 축적이 되면 호흡곤란, 또 천식, 기관지염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 한 번째로 독소가 관절에 많이 축적이 되면 관절렴, 골다공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 두 번째로 독소가 방광에 많이 축적이 되면 잦은 소변 욕구를 느끼고 잔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 세 번째 독소가 내장지방에 많이 축적이 되면 평균 이상의 체중 증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열 네 번째 독소가 혈관에 많이 축적이 되면 만성염증, 만성피로, 또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몸이 독소가 많이 쌓여서 괴로우니 청소 좀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디톡스를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서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있을 때 38세 된 팅첸 쿠이라고 하는 분이 부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분은 중증 심장병으로 10년 이상 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찍은 심장사진을 보니까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혈관 중에서 여러 곳이 거의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소해진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피를 공급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리 부위에 근육이 충분히 피를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평지에서 90미터만 걸어가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디톡스를 4일 정도 실행한 후에 청도에 있는 노산을 오르는 운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소풍을 가듯이 기뻐하는데 이분은 산에 오르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중국인 의사 둘이서 의사 두 명이 당신과 함께 동행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자고 설득을 해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이분이 이상합니다 라고 말해서 심장이 발작을 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저는 90미터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는데 1킬로를 넘게 걸었는데도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아요 제가 이분 등을 두드려주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군요 이제 산을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해봅시다 그날 이분과 함께 한 번도 중간에 쉬지 않고 노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톡스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임상에 적용하면 질병의 예방이나 살 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수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1부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강의에서는 의학적으로 해독이 어떤 원리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해독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독학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해독학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will see you in the second part of the lecture in a moment 감사합니다 아멘